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짓고 있는 죄도 많다. 묘하게 하늘이 기회를 안 줘서 못 짓고 있는. 돈만 생기면 알코올 중독 가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술을 못 먹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 술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나는? 이러다 언제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안 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안 할 실력을 미리 길러내야 된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남의 인생에 비판만 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더 험하게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 다른 대비책이 있어야겠죠. 일반 중생과 다른 대비책. 그게 보살공부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게 정확해요. 유약한 인간의 몸. 남욕하면서 부러워하는 속마음도 있다고요. 나한테는 왜 저런 기회가 안 오지 하는 탈선의 기회도 부럽단 말이죠. 왜 나는 아무 기회가 안 오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와도 안 그럴 자신 있게 닦아놓는 게 보살이 할 일이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그 유혹은 좀 미뤄두세요. 제가 공부 좀 더 하고 받을게요. 제 실력 될 때까지 조금만 유보해 주세요. 그런 거 있으시죠. 솔직히. 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금방 아귀도 되고 축생도 되고 지옥 갈 존재도 돼요. 낮 도깨비가 된다고요. 도깨비가 밤에나 나와야 되는데 낮에 횡행하고 다닌단 말이죠. 인간의 얼굴을 한 도깨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중생성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생성은 우리도 지금 한 몇 십 년 맛을 본 거지 중생성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중생성을 극복했네. 내가 없네.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겸손하게 빨리 참나랑 만나야 그래도 내가 사람 된다는 생각으로 참나 만나고 참나 안에서 육바람일 감각 키우시고 이상 뭐가 있어요.